여러분은 멘트 좀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매 제가 오늘부로 약간 공연 패턴이 조금 바뀌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오늘 제가 슬프진 않아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늘 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제가 피아노 치면서 놀러 보려고 저녁 전에 털을 많이 저희 코스 팀 때 한 번 그랬고요 오늘도 네 한 번 피아노 치면서 불러 보려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뜨거운 여러분 방금 가고 뜨거운 여러분 방금 가고 엄청 좋았지만 들려 드릴게요 그땐 난 어떤 마음이 없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애생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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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맘에 또 어떤 마음이 없길래 그 모든 걸 벗고도 돌아서 버려나 돌아서 버려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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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밤은 가고 너는 네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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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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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